자,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고번은 6번 김영식 선수. 자, 다음은 9번 박예빈 선수입니다. 자, 조종고등학교 2학년 1반 9번 박예빈이라고 합니다. 자, 인생의 피지크를 갈아 넣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10번 박예빈 선수입니다. 자, 11번 김진우 선수.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료해진 삶이 지속되다 보니 무언가에 도전하고 성시감을 느끼고 싶어서 첫 대회에 도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인생의 피지크를 갈아입고 싶어서 첫 대회에 도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인생의 피지크를 갈아입고 싶어서 첫 대회에 도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인생의 피지크를 갈아입고 싶어서 첫 대회에 도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잘 봤습니다. 다음은 16번 조승현 선수. 첫 대회에 도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 대회에 도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 대회에 도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39번 조승현 선수. 첫 대회에 도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인생은 롤라이트즈 소속이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선수입니다. 47번 김남규 선수. 네, 이제 피기너 선수들 모두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나오겠습니다. 자, 선수들 무대 앞쪽 라인으로 이동할게요. 무대 앞쪽 라인. 자, 발끝 라인에 맞추시고요. 호명하는 선수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6번, 9번 손 들어주세요. 자, 옆에 보시고 자리 바꿉니다. 자, 그리고 16번, 47번 손 들어주세요. 자리 바꿉니다. 자,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라인업. 쿼터 턴 심사입니다. 측면으로 턴 라이트. 무뎌 뒤를 향해, 터베. 39번, 10번 손 들고 자리 바꿉니다. 39번, 10번 자리 바꿉니다. 계속해서 백포즈입니다. 측면으로 턴 라이트. 처음에 라인업.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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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스위치. 39번, 47번 스위치. 쿼터 턴 한번 더 봅니다. 계속해서 장면 라인업. 자, 복부 잡으세요. 측면으로 턴 라이트. 자, 관객분들 마스크 코와 입을 가리도록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똑바로 착용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 턴입니다. 오른쪽 턴. 오른쪽 턴. 음악 큐. 음악 큐. 다орд 턴. 그 outdoorião thingyור. 무사 노비스 그리고 파이널은 DJ 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면으로 턴 라이트 정면으로 라이너 포즈 그만 선수들 잠시 뒤쪽 라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잠시 뒤쪽 라인에 발끝 맞춰서 정렬해서 라인업 잡아주세요. 콜업 있겠습니다. 10번 47번 39번 6번 오른쪽으로 한 발짝 가겠고요. 좋습니다. 그대로 비교 심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수 정면 라인업 자 피지크는 얇은 허리와 넓은 어깨에 브이텍과 그 다음에 가슴과 복구 어깨의 발달도를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복구는 힘 주세요. 측면으로 턴 라이트 측면으로 턴 라이트 측면으로 턴 라이트 정면으로 라인업 정면 라인업 정면으로 자 뒤에 있는 선수들 앞으로 합류하겠습니다. 다 같이 갑니다. 선수는 포스팅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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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수 포즈 그만 선수 체련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자 선수는 뒤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라인에 정렬하세요 자 집계 완료되면 순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7위부터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7위 9번 박예빈 선수 앞으로 나오시고요 6위 16번 조승현 선수 5위 10번 김세훈 선수 4위 6번 김영식 선수 자 그리고 3위 47번 김남규 선수 2위입니다 39번 39번 조상진 선수 자 그리고 1위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는 11번 김진은 선수 축하합니다 자 시상에는 팀소울 귀염둥이에서 팀소울의 헐크로 거듭난 우리 양보짝 심사위원께서 시상을 도와주시겠고요 우리 오늘 무사골 예술양은 추운 날씨에 개나리 같은 예쁜 노란색 원피스로 같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 좌우로 밀착하겠습니다 좌우로 밀착 밀착하세요 밀착 더 밀착하세요 39번 선수 더 가세요 더 더 더 더 네 정면 카메라 보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되셨습니다 이제 선수들 퇴장하시면 되겠고요 1위 선수만 남겠습니다 선수들 퇴장해주세요 옆으로 퇴장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네 비기너기 때문에 나랑사이드 한 박스가 부상으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사이드 한 박스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응원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눠 마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는 피직 오픈 경기가 되겠습니다 한 분씩 개인 라운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입니다 참가보로 10번 김세훈 선수 2015년 5년 3년 3일 Wy 우린 자막부에서 한번 아又 돌아섰습니다 autoprote 오신 전수가 8번 김세훈 선수입니다 2번 김세훈 선수입니다 5번 김세훈 선수입니다 6번 김세훈 선수입니다 6번 김세훈 선수입니다 9번 김세훈 선수입니다 0로 김세훈 선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셀수분은 16번 조승현 셀수 네 오늘 인생 첫 때인 만큼 후회 없이 하겠습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다음 셀수분은 39번 조상진 셀수 네 27살의 조상진 셀수님 세계대회 첫 출전이라고 하십니다 인천 가정동의 문라이크 지인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셀수분은 23번 허성태 셀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셀수분은 30번 이준화 셀수 이 무대에 남아야 Halewoo 김상민의umuz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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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에서 이 마을입니다 마크 헌트는 워크웨이의 K.O. 우리 선수님들 모두 무대 위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선수님들, 체급 5위 안에 드시는 선수님들은 바로 파이널로 직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널 접수는 현장에서 바로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 타고 나서 현장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커터턴 심사 진행합니다. 선수, 전면 레이너. 출발. 선수, 쌀쾌. 선수, 쌀쾌. 다시 한번 턴 룻잇 센스 전면 레인업 네 센스 포즈 그만 그대로 무대 앞쪽 라인업선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16번 손을 들고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면과 후면으로 심사됩니다 다시 한번 전면 레인업 신수 무대 뒤쪽을 향해 덤백 다시 한번 전면 레인업 네 우리 다섯 분의 선수님들 마지막 포즈 이어갑니다 세수 포즈 스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세수 포즈 그만 체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네 무대 뒤쪽으로 이동하셔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점수 집계 완료됐습니다 5위부터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세수 번호 30번 이준아 세수 4위 16번 조승현 세수 이어서 3위 세수 번호 10번입니다 김세훈 세수님 2위 세수 번호 39번 조상진 세수 그리고 대망의 1위 세수 번호 23번 허성태 세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 위에 올라만 갔는데 빛이 납니다 우리 한솔 심사님께서 시상에 도와주고 계시고요 네 우리 한솔 심사님께서는 비키니 오버럴 선수님이십니다 네 우리 다섯 분의 선수님 무대 중앙으로 밀착해서 서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보고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되셨습니다 옆쪽으로 퇴장해 주시고요 1위 선수님은 중앙에서 한 번 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리따운 우리 여성 두 분 사이에 23번 허성태 선수님 네 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 그랑프리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